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4, 50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은 자기 뜻대로 자기답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꿈꿉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후반전의 인생을 가르는 지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누구는 지난 날의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뜻한바대로 자신답게 살아보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어느 누구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말만 되뇌일 뿐 한참이 지나도 마냥 제자리입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의 주인으로 또리를 딱 들고 앉아있는 그간의 습관들을 웬만한 의지력이 없다면 한치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는커녕 반대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성공하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고 지금 사는 정도만이라도 유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술을 쓰더라도 벗어나야 하는 인생을 파멸로 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독하면 술, 담배, 그리고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우리를 파멸로 몰고 하는 중독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술부터 시작해보시자구요. 술 중독자 하면 하는 일도 없이 삼시세끼를 술로 때우면서 술 취해 꼬인 발음으로 말도 돼도 않는 이야기로 양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려집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끝내는 혀에 암이 걸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죠. 이런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매일 밤 반주로 술을 드십니까?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20, 30대의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 적당한 양의 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과함을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한 잔이 생각난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중독입니다. 단지 중독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에이 그런 것까지 중독이라 그러면 너무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고 서람으로 돌아가신 저의 친척분도 그렇게 술을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착실했던 공무원이에요. 약 열흘 전쯤 매일 마시는 커피 이것과 섞어 마시면 독약이 된다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런 식습관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이고 맛없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겠네. 맛없게 먹고 찜찜한 짜증. 그런 음식 먹는 스트레스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논리 아닙니까? 담배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습니다. 담배가 몸에는 나쁠 수 있어도 정신건강에는 좋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 뭐 이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술이든 담배든 설탕이든 프림이든 끊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끊을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시를 대는 것 뿐입니다. 나쁜 것을 알고도 끊지 못하는 자신의 결단력과 의지 부족, 나약함을 드러내 보이기는 싫으니 끊으려고 노력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구차한 구시를 갖다 대고 자신을 정당하는 거죠. 그게 아니시라면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중독, 언제나 최고가 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일등중독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정중독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1등중독은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 두 번째,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한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면서 우리는 다듬어져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 이건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했다가 걸렸음에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다 결국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 점점 더 센 벌을 받게 되어 방송 복귀도 하지 못하는 연예인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켜봤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 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거짓말로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로 배우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정은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간신히 봉합했으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 또 바람을 피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같은 행동을 했으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나는 아니겠지,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런 요행수를 바라다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 세 번째, 남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제 주변에 나이 50, 60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이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한 것도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도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한 것도 다 부모 탓으로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지만 부모들 사이가 좋지 않아 분란이 많았던 가정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나이가 돼서까지 부모 탓하는 모습이 찌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원망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고 도피 행각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좋지 못한 환경 또는 불공평한 대우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원망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못된 습관인 동시에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서 결국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마약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심리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원망은 실패로 통하는 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원망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면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되면 남을 마음대로 물고 뜯고 원망할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되레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는 쉽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기는커녕 늘 남 탓하는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말로 자신의 무책임과 게으름 나약함을 이 한마디로 퉁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다니요. 인생 후반전에서만큼은 내 인생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매 순간을 간절함을 갖고 사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자식들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붓을 들고 책을 들고 악기를 들고 술을 끊고 한배를 포기하고 설탕을 멀리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 후반전은 우리들의 절실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책임감으로 원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